아니 왜 빤티온 안 때렸어 저 노트르데 아 니가 물렸으면서 왜 내 탓해 아니 방금 빤티온 때렸으면 잡았잖아 아니 정글은 저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이피가 나 절하데시인데 서포트 주라 자기 정도면 월클이다 이거지 나 절하데시야 시곤방 짐 좀 다 봐봐 너 절하데시인데 어쩌라고 가능할까? 가능할까? 오오오오 아 애들 뭐 이정도는 원래 말 안해도 주는데 새벽시간이라 애들 정신 좀 못차리고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할거야 원래 그냥 줘 원래 나다 싶으면 라데사 근데 그 미안한데 내가 사람들이 하도 너 캠 따오자 해서 너 캠 좀 따도 되니? 난 이미 땄어 아 시발 알겠어 그럼 내가 일단 제일 잘하는 탈리아 서포트 먼저 보여줄게 어때 오늘 지오 좀 하자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너 합숙도 돼? 너 안 돼? 합숙은 좀 에바지 합숙? 하루하루하루 동안 근데 너 방 따로 있고 아 그니까 너는 다른 방에서 자고 우리는 계속 연습을 하고 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 근데 오바야 합숙은 하지 말고 그냥 넌 집에서 뒤집으면 그래 알았지? 적구삼심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참아라 그 문도 피고 빵 내가 이겼어야 되는데 져가지고 뭐 어쩔 수 없지 우리 그래서 그 한 번 해야 돼 알지? 너 일부러 졌다는 소리가 있는데 아니지? 존나 열심히 했어 진짜 둘 중에 딜량 더 높은 사람 100개 아 딜 넣지 말라는 거야 뭐야 뭐? 아 시발 야 잘못 샀다 나 템 좋아진 달풍선 10개 아 나 습관 나왔네 아 미안 미안 아 나 정신 아 내 정신 좀 봐 이거 아 미안해 미안해 라데사 너 일부러 100개 더 먹으려고 그런거 같은데? 딜량 1 아냐 아냐 진짜로 이거 나 원래 맨날 습관돼가지고 서포트 할리아를 거의 안해봐가지고 미안해 아 습관이 좋다니까 아 뭐야 아니 라데사 뭐하는거야 아냐 미안해 아냐 쏘리 쏘리 아냐 나 이거 템 그 빨래 사오려고 쏘리 쏘리 아니 뭐하냐고 개이득이야 정말 뺐잖아 바보야 서니랩 잡아 크롬하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거 잡아 잡아 아니 왜 판테온 안때렸어 저거 노프린데 아 니가 물렸으면서 왜 내 탓해 아니 방금 판테온 때렸으면 잡았잖아 아니 아 뭐해 도망가 아 시발 나이스 병평신이야 아니 왜 판테온 안때리냐고 내가 잡은거잖아 아 너가 잘못해서 망했다고 아 그니까 내가 잘못한건 그 잘못한건데 그 이후에 너 이런식으로 할거야? 아저씨 너 잡아줘 잡아줘 잡았어 라인 개이득이다 라데사 너 약간 바텀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없구나 내가 알려줄게 너 역시 젠글 원툴이였어 응 알려줘 형색이 알려줘 아 아 이렇게 은근슬 좀 먹지 말라고 대놓고 먹을 수 있잖아 대놓고 먹을 수 있잖아 그건 또 맞게 응 혜성아 다시 잘해보자 우리 라인전 알겠어 선화야 어 너 점화 있어? 현미야 이것도 나 이제 80째도 있다 어 근데 너 빵 빵테온이 더 센데? 지금은 쎄지 툼날담금이 두께게 근데 쟤 때려줘 사미라 사미라 W 좀 빼줘 오 나이스 어허허허허허 뭐야 뭐야 저라댓 우리 여기서 큰일하자 응 내가 먼저 맞아야 라인구가 밀리거든 이거? 어 누구 온대 어 이거 왔대 정글 상글이 왔대 괜찮아 빨 수 있어 나쁘지 않은데요 라셋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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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 나이스 그것도 뭐 여기서 잡으면 기득이야 어 뭐야 어 뭐야 왜 이렇게 세지? 바이 어 야야야 아니야 너 나 좋은데 백핑 그렇게 찍고 그러면 어떻게 해? 반짝 가다 이 백핑은 좋은 백핑이 이것도 있다 기분 나쁜 백핑 중에 내가 하나 고른거야 그거 한 대 한번 한 대 해볼래? 아 어 어 어 나이스 여기까지 아 이만희 너 잘한다 어? 나 실제로 옆에서 너 이렇게 원딜하는 광경을 처음 봐 그니까? 너 이렇게 잘하는 건데구나 나 파당했어 그동안 그러니까 나 이거 양피실 산다 엉? 너 물개야? 여기서 엉? 엉? 이래? 나 그러면 딱딱하게 어라고 할 순 없잖아 반짝 열어 으악 더블유 맞춰야 했어요 이만희 어? 없는데? 어? 어 어 오 오 와 이 새끼 뭐야 허허허허허 아세사 나 힐이 써 마음껏 날뛰어도돼 아유 궁떠러 쓴다 어우 큰일 날뻔 했다 타워를 못 쏴 구출하러 갈게 아니야 힐이 땜에 근데 너가 이렇게 그냥 쳐 뒤지러 가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살려줘 내가 플래시 힐이라도 써주냐고 반짝 다다아아아아아아아악 나 힐이 돼갖고 그게 뭐냐 안전한 줄 알았어 나를 죽음으로 몰았고 너가 아 근데 내가 처음 타워 타겟인데 안 당했어야 했는데 리신이 이거 먹고 있을 것 같은데 아세사 너 대학골드 줬다 방금 어? 오? 오허어 덩글의 심리를 간파하고 있는 이 플레이 어때? 어허어 오허어 어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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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어허어 아 나 갑자기 너한테 힐 못써줬어 봐봐 내가 말했지 힐 써줬으면 다 잡았는데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다고 아니 나 안 죽일 수 있었잖아 너 힐 먼저 써줬으면 안됐어? 아 나 힐 난 너가 그렇게 그냥 터질 줄 몰랐지 그냥 터지던데? 어디? 라델사 너 위험해! 라델사 너 위험해! 리신 어딘데? 리신 어딘데? 우리 상거리 우리 상거리 아 시발 아 왜 니가 아니 위험하다 해놓고 받았나? 오 나이스 뭐야 뭐야 드락 사러 나왔어? 아 왜 힐 안 주지? 힐을 너가 잘 빼먹어야지 어어? 이쪽 나 갈게 어? 어어? 아 까디 근데 제압킬이라 게이득 나이스 그렇지 월식 나이스 아이고 와 딜 존나 세네 이거? 이게 죽어? 가이? 아 근데 내가 딜 서포트 하는게 좋아보이지 어때? 시시기 시시기는게 더 좋아보여? 네 생각은 어때? 아니 이게 더 좋아보여 어차피 너 멸망도에서부터 계속 나 버렸었잖아 그냥 그렇게 계속 몸민다니면서 이렇게 봐 아니지 서포트는 다르지 정글이라서 버린거고 이거 뭐 하나 뜯자 빨리 봐봐봐 여기 뒤에 옆에 일로 빼 일로 빼 풀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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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그래 나이스 아니 이거 밑에 빤특형 가는거 보였잖아 어이 그때 플레이트 썼을 때 잘했다메 나이스라메 아니 그 일단은 못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이스라고 한거지 반짝 다다아아악 Avenger 혼자 놔두면 안되겠다 너는 진짜 어? 나에 대한 오도를 계속해줘야지 플래시 있는 줄 알았는데 너가 칠린저로서 내가 칠린저랑 구호를 왜 안하고 싶다고 했지? 나의 움직임 오더 다 해준다고 너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 알겠어 이년아 아 왜 나한테만 이러는건데 아니 이만희 뭐하냐고 넌 항상 그게 문제야 너 왜 안고쳐 그거 뭐? 내가 중간중간 잘리지 말라고 내가 몇번 얘기했어 나 여기에 있었는데 잘렸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에 있었으면 안되는거지 그냥 너 시야점수가 존나 엑시던트야 너 시야점수가 어떻게 나보다 낮아 너가 여기 와드를 했었어 밖에서 내가 당했나 말파이트야 이거 먹는거 겨우가지 시야점수가 엑시던트야? 뭐? 시야점수가 지금 1점이잖아 지금 시야점수가 엑시던트 왜그래 게임하다봐 시야점수 아니라고 아 니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테사 너 질투야? 질투에 내가 지금 외간남자 이름 불렀다고? 안짝 열어 게임이랑 딴소리하니까 그렇지 아 근데 와드를 내가 이거 오케이 시야점수 늘어나지가 않아? 받을게 미안해 아 아이구 이거 먹을게 이 스위트는 말투 구조적으로 맞는거냐 와드 됐어 근데 이거 막으러 온다 애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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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 저거 уч먹을게 오마이갓 가보자이 가보자이 아브리게 먹었다 한마리 더 잡을게 나도 바운판 바운판 유미하면 안돼? 어 유미를 하라고? 어 유미 말고 아 이거 장난치나 진짜 이거 내가 나가도 이기겠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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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자 자자 아 자발 아 자발 자발 아이 씨 씨발려라 와우 아 죽겠다 와 이거를 제압 안줄라 와 이거를 자결 안하네 와 자렉해서 이거를 이타이밍 때 이렇게 게임을 하네 지독한 놈이네 이거 너 살아라 넌 그냥 처형 당해라 박동지둥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미로 유튜브각 조지자 이런 빡빡이 새끼 이거 뭐야 뭐야 이건 아 아니 왜 힐을 왜 외관 남자한테 쳐줄 하하 아 나한테 한번도 안써줬어 이렇게 할거야? 폴리시 1 써줬어 하 진짜 와 선생님 김동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니까 우리가 좀 빡세게 우리 후업을 맞추기 위한 연습을 하려면 너가 점위를 해야된다고 점위 한번 해줘 나 유미 한반도 안해봤어 아니면 자야라칸 해볼래? 하하 그래? 오 좋다 아 시바 이만이 틀냥 꼴찌 못하고요 하하 하대사 노래 레스게이블레 라스비고스에서 페이코랑 큰일어놨어? 누구도 아 이커? 어 같이 이제 담소 좀 나누고 했지 왜? 진짜? 그럼 페이코바 너 알아? 아 알지 그럼 모르겠네? 진짜 뭐.. 뭐.. 무슨 얘기했어? 그냥 뭐.. 밥.. 식사 괜찮았냐 나는 살짝 짰다 입맛 맞았냐 형 진짜 멋없다 하하 하하 아대사 너 왜 주도검 쳐 샀냐 진짜 감 ㅈㄴ 없네 주도검 사라 뭘 어떻게 구도검을 어떻게 모으려고 주도검을 샀어? 아니 여기 에로엘진 PS에서 이게 고승률 빌드라는데 그러면 아 내가 주도하면 되잖아 이만이 응 더블 찍었어? 가다가다가다가다가 4번 선하유미 예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난 플랫폼 대전에서 개척하려면 일 revolt kön날까 봐 무섭다 어 나이스 나이 밀아봐 응? 지금 필리AKE 이거 내가 힐 안 써줬으면 죽었다 살았어? 죽었어 무조건 죽었어 아이고 아 씨발 반짝 가다아악 모른자 서포트인줄 알았다 쏘리 이거 내 반사 반사작용이야 반사작용 털갖고 털갖고 오면 나 빼드릴 것 같기도 하고 아칼리 아데사 너 지금 그 브레이스랑 두우야 나랑 두우야 어? 너 그렇게 놀할때 말 없고 그러면 너 그냥 진짜 너 그냥 사람들이 티어가 높아서 봐주는거야 아 야 그브랑 지금 그거야 누가 너 방송을 봐주겠어 특히 서포트할때는 계속 이 표수가 있는 오 그브레이스 그브레이스 잘한다니까 정글을 이런식으로 편하게 해줘야 게임이 쉬워 아니 알겠지? 어 원딜할때 꼭 유념하게 이렇게 정글이 이렇게 정글이 기분좋아야 이제 게임도 쉽단 말이야 이렇게 알겠지? 응 나 툭툭 걸었는데 잡았나? 응 잡았어 정글은 다 키웠거든? 여기 애드 아래로 간다 살짝 빨아봐 궁하고 있으니까 싸워 아니지 아니지 그럴땐 싸워야지 규신인척 하면서 싸우면서 빠는 느낌 얘네 둘다 4,5랩이야 응 딜 넣어 끝까지 빼고 그렇지 옳지 아이 이 타이밍 너무 안좋아 아니지 백모빙을 왜 쳤어 백모빙 쳤으면 에이 아니 백모빙 안쳤어 너가 너무 느렸어 라데사 아니지 방금 백모빙이 엑시던트였어 클라스 너무 아쉽다 아 도마 걸렸어 그거랑 상관없었어 이만희 별명하지마 너가 바톰에 대해서 뭘 하냐고 가자 가자 가 가 가 집 가있어 집 가있어 어? 씨발 아니 좀 라인에 처 붙어있어야지 너 오레벨 나 8레벨이잖아 아 이게 높네 아 이만희 너 존나 잘 컸어 너와 캐리어야 되고 언제 3렙 차이야 알지? 오케이 오케이 할만해 어 뭐야 내가 맞았어 와 돌하네 아 씨발 아 이만희 너 죽으면 어떡해 내가 기껏 살려놨더만 오케이 이제부터 제대로 함 이제 옆에 꼭 붙어 있을게 응 너 궁 언제 찍어 라인에 좀 붙어 있으라니까 궁이 존나 중요해 나이스 이임 끝까지 매자 우리는 이제 옆에 꼭 붙어 있을게 응 나 좀 더 살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옹 시발 아 밟니 안에서 너 락한 1, 1 처음 하는 거 맞아? 응 너 약간 챔프 이해도가 나쁘지 않네 아 쏘리어? 왜 죽었어? 왜 죽었어? 가자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응 약간 내가 땅우양이라고 생각해 알았어 아 씨 아 나이스 나쁘지 않다 이렇게 킬 교환하는 거 인정? 아 존나 나쁘지 내가 잘 통해서 이게 왜 어떻게 나빠 바보야 오른쪽 시야를 너가 먹어가지고 간류가 오는 걸 알았으면 그리고 내 위치를 보고 들어가라고 아니지 1킬 교환에 너 킬 먹으면 좋지 이게 어떻게 나빠 으잇? 라칸 봐야돼 라칸 봐야돼 라칸은 넌데? 시발 아 나 슈렐리아 있구나 이거 이길라면 자야가 존나 잘했어야 되는데 존나 잘하지 못했어 너가 근데 일곱번 뒤진 것도 존나코 알지 아대사 섭보스는 상관없어 아니야 너 일곱번 뒤지면 안돼 진짜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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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진짜 아니야 빼앗기지마 돌거부 나한테 나 내 쪽으로 내 쪽으로 내 쪽으로 어디가 어디가 어휴 어휴 어디가냐고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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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서 뭐 어떻게 할 건데 거기 가서 일로와봐 일로와봐 아니 그걸 왜 일로와 일로와 여기 사미라 있잖아 사미라 있잖아 치기랑 풀 다 뺐다 여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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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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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도망가 옳지 그거 그렇지 아우시 여리 세다 안 되겠다 근데 너 라칸 안 되겠다 너 자야 안 되겠다 라칸 봉인해야겠다 일을 주세요 귀여워 내가 거기에 모든 스킬을 퍼붓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말엔 넷플릭스 보냐? 응 막 봐봐 나 요즘에? 응 나 요즘에 스타트업 엘리트들 봐봐 재밌어 스페인드라마인데 약 1타를 그 주제로 다룬 내용이거든? 나대사 그거 존나 야한 머리잖아! 원래 야한 게 재밌어 너 바꿔가지고 왜 그래? 왜 부끄러워해 그런 걸? 어 근데 그걸 너가 나한테 추천하니까 부끄럽지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데 안 부끄럽지만 반짝 열어! 아니 그래서 닉네임을 야동 보고 지었다고요? 나대사 너 닉네임 야동 보고 지었어? 아니 야동 보고 지은 건 아니야 그냥 거기서도 나오는 대사인데 야 그거에 그런 건 아니야 그거 보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깊숙게 알려 하지마 야 너 갈리오 올려놓으니까 두 새끼들이 갈리오 하는 거 봐 갈리오 올리오? 갈리오 올리오 맛있지? 갈리오 올리오 저는 굉장히 즐겨 먹어요 갈리오 올리오 좋긴 하지 나는 갈리오 올리오 보다는 무제 파스타 나는 오일 파스타를 좋아해 해산물 살짝 곁들인 오일 파스타를 좋아하지 이 말이 너 오일 파스타 안 좋아해? 어 나는 오일보다는 로제 나 요즘 로제보다는 리사에 빠졌어 방금 거 살짝 재밌었는데 갈리오 올리오는 재미없어 아니 갈리오 올리오는 솔직히 뭔 개술인가 싶었어 근데 그립지 라데사 우리 스크림 하던 시절 매년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니? 왜?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반짝 열어! 한 번 끌어보지 싫어 아! 아잘 못 끌어 아 미안 손이 뒤틀렸어 쏘리 아데시 너어? 아데사 만약에 너 너 바트랑 라이벌이야? 난 한번도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는데 시청자들이 그런다고 하더군 만약에 근데 만약에 우리 크루대전 지면은 나때문이야 너때문이야? 우리 때문이 아닌 그들 때문이지? 아니 도대체 1레벨 어딜 그렇게 마실을 쳐다니냐고 주민새끼야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어 아니 어디가냐고 아니 이러면 나 시스 먹기 불편해 2단 언니도 1레벨 로빙 안가 아 Q 1레벨 쐈는데 씨발 아니 씨발 이게 뭐냐고 라델쎄 아 이거 2레벨 때 딱 가져갔으면 우리가 그건데 대신 미드 주도권을 얻었다고 너무 상심하지마 진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섹시 이 씨발새끼 이거 대가리 대가리 딱 떼있게 청타 되나? 으어어어어어어 여기까지 아니 내려와 도움타워 싫어 이거 진짜 파츠 게임하네 아니 너 지금 진짜 서포트를 그렇게 정글처럼 게임하면 절대 안된다니까? 너 지금 3렙이야 3렙 바이게는 꼭 지켜줘야돼 먹었다 먹어 아니 나 나 commencer 괜찮아 괜찮아 BBC 이거 다 reservations 해야 돼 으아 흐이 흐이 야 푸딩이 먹어 야 이거 나 줘 나 줘 나 줘 나 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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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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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이이 오 저라대 이만해 엠오모 기다려 아니 이 도둑로머같은 OVER 딱 대 그냥 일로와 로링크 로링댕머라 대가 오 오이어 흐이탓 어 오وس니 둘 다 이뻐요 싸워 라대사 오紙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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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젠사 너 뭐해? 너 어디에 그렇게 울고 웃는 거야 피해를 쳐 정신차려! 아 나이스 나이스 랜딩아 아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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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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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안누겼어 시발 아 시발 일부러 안 맞췄고 흘려줬대요 가자 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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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도망가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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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더 딱딱해졌어 절하대 딱딱해 딱딱해 요 요 딱딱해 요 요 오 오 어 에이무무 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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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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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 10분이네 이만이 언제 자게? 나 이제 곧 자야지 이만이 잘 갈거야? 나 이제 소통하고 꺼야지 나도 소통하고 깔게 잘자 안녕 빠이빠이 관짝 닫았어? 흐헤헤 관짝 닫아 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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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야